다름 아니라 혹시 하바네로 후라이드 포크 드셔보셨어요? 우린 그런 거 잘 몰라요 네네네네 저희가 많이 먹죠 아니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선진! 뭐야! 그만큼 먹고 싶으신 거지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하바네로 후라이드 포크입니다 그러네 제품은 어딨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배달 어플로 시킬 거거든요 배달 가능 지역은 어디냐고요? 리슨 케어플리 선진팜 방위점은 둔충동, 성내동, 방위동, 오금동, 거여동, 석촌, 오수지역 선진팜 쌍문점은 쌍문동, 창동, 방학동, 수유동, 번동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바네로 후라이드 포크 하바네로 후라이드 포크를 구매하시면 콜라, 치킨묵, 하바네로 스리라차 소스, 와사비 소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멕시코 전통 고추와 돼지고기 등심이 만났다 치킨? 아니죠 돼지고기? 맞습니다! 뭐가 특별하냐고요? 멈춰! 음... 스멜... 칠리? 청양고추? 아닙니다! 바로 매콤한 멕시코 전통 고추인 하바네로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쫌 맛대... 입안에서 하바네로 고추와 회지 등심이 손잡고 뛰는 맛!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먹자마자 육즙이 팡팡 터지는 하바네로 후라이드 포크! 잠의 뿐, 비교할 수 없는 두툼한 두께와 촉촉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박리단 카츠도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이벤트! 0507-1383-8290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을 해드립니다 하바네로 후라이드 포크에 육감 만족! 진한 육즙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앙!